명동역 인근에 위치한 보도. 시민들이 환풍구 위를 쉴 새 없이 지나다닙니다. 전체 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면적보다 환풍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리게 되면 환풍구 위로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됩니다. 심지어 인근 가게의 배달용 오토바이들은 환풍구를 주차장 삼아 세워놓았습니다. 바닥형 환풍구는 시민들이 보도처럼 이용하게 돼 추락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환풍구에서 배출되는 공기 중에는 미세먼지와 포르말데이드, 휘발성 유기화물이 축적된 유동물질이 포함돼 있어 환풍구 위를 지나면서 공기를 들이마시면 눈과 피부에 직접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환풍구 위로 시민들이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환풍구 높이를 대폭 높여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환풍구의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. TBS 양가희입니다.